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월군스토리 CK입니다. 오늘은 최신 국방정보 리뷰 시간으로 인상된 내년 병사들의 월급과 이 월급들을 병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익히 여러 매체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내년 우리 병사들의 월급은 2021년보다 11% 정도 인상되어 2등병과 1병은 50만원대 상병과 병장은 60만원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매년 인상되는 병사들의 월급을 볼 때마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 신기하고 파격적인데요. 정말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 보실 때에는 더욱더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상대적이지만 요즘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육체적 필요야 예나 지금이나 모두 힘들겠지만 금전적인 면에서 정신적으로 좀 더 여유롭게 군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로 인한 것들이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군의 전투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현역분들 또 입대 예정자분들 월급 인상 축하드리고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중기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거의 100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더욱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방부의 목표가 달성되는 모습을 차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우리 입대 예정자분들은 지금까지 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셨을 테니 월급 인상의 기쁨이 체감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재미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병사 월급의 변화를 간단히 보시고 이걸 보시고 나시면 좀 느낌이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병장 월급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900원에서 3천원대까지 병장 월급이 올라갔고요. 1980년대에는 3천원대에서 8천원대까지 1990년대에는 9천원대에서 만 3천원대까지 2000년대에는 만 3천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2010년대에는 10만원대에서 40만원대까지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접어들어서 50만원대에서 60만원대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적인 국가 경제면에서 같이 성장을 한 것이겠지만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 입대 예정자분들께서는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좀 더 풍요로운 군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작게나마 감사함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년 월급 인상에 대해 설명드려보았고요. 그렇다면 이 50만원, 60만원대는 월급을 우리 병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저도 간부로 군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이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어도 저의 기억에는 참 먹는 데 많이들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먹는 데 많이 쓰고 있겠지만 이 군생활을 하다보면 참 이래저래 병사들도 돈 써야 될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쓰는지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로 알아보면 먼저 적금입니다. 이건 예전 제 부대원들 중에도 물론 적금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월급이 10만원, 20만원대라 부족해서 못하거나 안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금액이 많이 오르다보니 적금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고 해서 군에서 홍보하는 적금체계가 있는데 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본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국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하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제도로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자료들이 만드니까 찾아보시고 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이든 개인적으로 드는 적금이든 이런 적금들을 함으로써 자신을 위한 미래준비나 또 개인, 가정사정에 의한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금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 비용과 가족 용돈입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는 참 하기 어려운 모습들이었는데요. 월급에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친이 있으신 분들은 지출이 좀 오바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간식비입니다. 즉, PX를 가서 맛있는 것을 사먹는다는 것이죠. 이제 입대 예정자분들은 군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PX의 음식 및 물품들의 가격들은 시중에 가격보다 싼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사회의 가게들이 소매상이면 군 PX는 도매상 내지는 도매상의 도매상 아무튼 대부분이 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애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나 선배들에게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괜히 배고프다고 사회에서는 잘 안 먹거나 맛없던 것들도 군대 가면 잘 먹게 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군대는 참 기분이 허지기게 하는 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활동의 출타비입니다. 한마디로 노는데 쓰는 돈인 거죠. 군인도 훈련 열심히 했으면 다음은 놀아야죠. 그래서 부대에 요즘 복지시설이 점점 확충되고 있으니 특히 노래방들이 거의 없는 부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비 또 오락실 있는 곳도 많죠. 그래서 오락비 이런 여가활동비에 500원, 1000원, 몇천원씩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요즘에야 코로나로 많이들 통제되어 있지만 외박, 외출, 휴가 나가면 또 돈을 쓸 수밖에 없죠. 특히 휴가 말고 외박, 외출 휴가는 부모님 돈을 좀 받아 쓸 수도 있겠지만 외박, 외출은 본인 돈으로 거의 100% 써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동료들과 단체 외출을 나간 경우 PC방에, 당구장에, 술진탕 드시면 지출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즐기되 절제된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용품입니다. 대부분의 훈련에 관한 보호품들은 부대에서 지급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본인이 구매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혹한기 일주일 훈련에 앞서 부대에서 핫팩이 몇 개씩 나오지만 본인이 더 필요하면 PX에서 사야 되고 또 방안용품이 나오지만 더 따뜻한 두건이나 장갑을 사고 싶으면 또 사야 되고 또 각종 훈련 시 철하훈련에 대비해 또는 산으로 추진급식을 받았을 때 먹고 싶은 간식이나 소스들을 사고 싶으면 이런 것들은 개인 돈으로 사야 되죠. 그래서 이런 훈련 관련 비용으로도 짜잘하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값 무시 못할 것이고 또 군인 휴대폰 요금제도 있지만 요금 많이 나오면 또 많이 내야 될 테고 세탁비 건조 비용도 짜잘하게 들어가게 되고 또 생필폰과 이발을 지원하는 비용도 나오지만 부족하면 본인의 월급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위 사항들을 본인의 역량에 따라 절약한다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튼 병사들도 사용해야 될 사용처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대 예정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입대 후에 나는 이런 식으로 월급을 사용해보겠어 하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보시고 자대생활하면서 본인의 금전 프로젝트를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생활하신다면 금전의 풍족뿐만 아닌 마음의 풍족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병사분들의 월급과 월급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이제 옛날의 군대가 아닙니다. 끌려가는 의무은 되었지만 이 의무 공부의 내면의 모습도 많이들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썩는다는 말도 있지만 덜 썩도록 군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대 예정자 분들은 이런 변화되는 군대를 발판 삼아 전역, 미래에 대해 많은 설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CK가 여러분들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